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홍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연한 봄기움이 느껴졌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이곳에서도 몇 시간 전까지 비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날씨가 어느정도 개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양 선수들 모두 부상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울산시민축구단의 비는 그쳤고요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선1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박동혁, 김재현, 박진포, 오민성, 민훈기, 노상민, 조예찬, 윤대원, 노경남, 그리고 김은옥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서게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와 달리 4명의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명근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김태흔, 김태흔, 이충, 조한욱, 서명식, 이규롱, 인준현, 김영준, 장민호, 김동률, 이광재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 역시 4명의 선수단이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바뀌었는데요 양팀의 감독들인 윤균상 감독 그리고 조만근 감독이 현재까지는 시즌 초반 계속해서 베스트11을 교체하고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베스트11을 굳건히 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투입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주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 탕방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두 팀 울산시민축구단은 3라운드까지 1승 1무 1패, 포천시민축구단은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모두 3경기에서 1골을 득점하고 있는데 두 팀 모두 상위권 도전을 위해서는 2승 2, 2관차원입니다 두 번째 승리가 그 어떤 팀들보다 절실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2승을 차지하게 될지 이건 역시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심판진과 선수단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심판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재 주심, 김홍규 제1부심, 김정건 제2부심, 그리고 이영균 대기심이 수고하겠습니다 양팀의 골키퍼와 그리고 주장 조예찬 선수와 김태은 선수가 각자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면서 페널티 박스 앞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 두 팀 모두 현재 득점 레이스를 펼치는 선수들이 각각 한 팀씩 있습니다 울산시민은 박동혁 선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득점 페이스를 이어주고 있고요 또 포천시민축구단에서 이번 시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준 선수인데요 현재 3경기 연속 득점을 해내면서 3경기 3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 득점왕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 그리고 박동혁 선수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포가 불을 뿜을 수 있을지 이 두 선수들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라인업에서 각각 4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에 당진시민축구단과 경기를 했고 포천시민축구단은 파주와의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의 베스트11과 비교해서 이번 경기 베스트11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민축구단은 미드필더라인과 공격진에서 꽤나 많은 변화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투입된 선수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 경쟁에 더욱더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또한 포천시민축구단도 수비수와 미드필더라인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강영훈 선수와 신민철 선수를 대신해서 수비수들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천시민축구단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어떤 변화를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 파주전에서의 패배를 서륙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2020년 K4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을 했었고 포천시민축구단은 작년이었죠 2021 시즌 K4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력으로 K3리그 승격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 두 팀이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진영 왼쪽이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진영 오른쪽이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 2020년 이후 2022년에 1년 만에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2020년은 포천시민축구단이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서 일단 최근 전적에서는 포천이 조금 앞서는 모습이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2년 사이에 결과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홈팀 울산 높이 뛰어졌습니다만 울산 다시 한번 공을 잡아냅니다 자 패스 이후에 아 지금 따라갑니다 박동혁 선수 뒤쪽을 줬고 자 중앙에서 슈팅 지금은 약하게 갔습니다 박진포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울산의 베테랑 박진포 선수 한번 오늘 경기의 첫 슈팅을 1분경에 보여주었습니다 약간 힘이 덜 실리면서 지금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던 박진포의 슈팅 그리고 오늘 포천시민축구단의 골키퍼 이명근 골키퍼입니다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에서 영입을 했던 이명근 골키퍼 이번 시즌부터는 포천에서 뛰게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 찔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났습니다 박동혁 앞쪽으로 자 패스 줬습니다 슈팅 기회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줬고 크로스 아 걷어냈습니다 김태은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자 세컨드 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울산이 네 울산이 공을 가져가고 있고 왼쪽으로 줬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은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포천의 선수 한 명이 현재 넘어져 있습니다 박동혁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요 자 주심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의 이충 선수로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왔었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선수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슬립성 이런 부상의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이충 선수는 일어나서 현재 걸으면서 본인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리킥 상황 포천시민 축구단이 차고 있습니다 멀리 찼습니다 헤더 자 울산시민에게 공이 갔지만 포천시민 다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이선일에게 공이 갔고 이선일 골키퍼가 앞쪽으로 줬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2018년 울산시민 축구단 창단 이후 창단 때부터 계곡공신입니다 울산시민 축구단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수 생활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훈련을 받다가 이번 시즌부터 다시 경기에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일 선수가 골문 장갑을 끼고 있고요 앞쪽으로 줬습니다 울산시민 계속되는 고격기회 백힐은 부정확했습니다 울산시민이 초반이지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울이 나왔지만 상당히 거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포천시민에게서 공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 역시 빌드업을 통해서 뭔가 좋은 공격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요 앞쪽에서 공을 뒤쪽으로 전해주었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공간을 보려고 하는 포천 서명식 선수가 가운데로 줬고 인준현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멀리 띄워줬습니다 경합을 시도했는데 울산시민 헤딩 해냈고 걷어냈습니다 네 걷어낸 공 지금은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계속되는 포천의 볼 울산시민이 초반 3분여가량까지 밀어붙이다가 지금은 포천이 어느 정도 볼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 태클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갔고 띄워준 공 울산이 걷어냈습니다 세컨드 볼 하지만 울산 자 앞으로 줬는데요 포천 역시 전방 압박 강합니다 자 갑니다 서명식 왼쪽으로 벌려줬고 장민호가 있습니다 장민호 크로스를 올릴 수 있을지 뒤쪽으로 줬고요 네 서명식 뒤쪽으로 줬습니다 인준현의 슈팅 정면으로 갔습니다 2선 1 콜키퍼 한 번 펀칭 이후에 곧바로 잡아냈습니다 인준현 선수가 포천시민의 첫 번째 슈팅을 전반 5분에 만들어냈습니다 포천시민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인준현 선수 91년생의 미드필더 이번 시즌 포천시민 축구단에서 계속해서 주전으로 낙점을 받아서 중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산시민 축구단이 후방에서부터 공을 이 볼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헤딩한 상황에서 포천시민에게 세컨볼이 갔습니다 지금은 약간 밟혔다는 판정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내봤습니다 초반에는 울산시민이 꽤나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포천시민이 또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해내면서 주도권을 서서히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벌려줬습니다 네 잡아놓진 못했습니다 지금 김동률 선수로 보이는데요 아쉽지만 볼트래핑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민 축구단과 포천시민 축구단 모두 이번 시즌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고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양 팀 모두 상당히 빠르게 뛰는 많이 뛰는 그런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이 컨셉이 상당히 비슷한 두 팀이 어떤 치열한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준 공 연결될 수 있을까요? 포천이 걷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원에서 치열한 볼다툼이 있습니다 살려냈고요 노상민 하지만 뺏어냈습니다 장민호 장민호 하지만 박진포가 가로채면서 왼쪽을 줬습니다 왼쪽에서 울산시민의 공격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왼쪽 공격을 오늘 많이 시도하고 있는 울산시민 뒤쪽으로 줬고 일단 후방으로 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진포가 앞쪽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공격을 시도하는 울산 헤딩 자 세컨볼 포천시민이 챙겨냈습니다 자 역습으로 갈 수 있을지 인준현이 볼을 몰고 갑니다 인준현 인준현 오우 드리블 인준현이 탈압박을 통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네 서명식 그리고 인준현이 오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우까지 빌드업에 가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규로 선수 이 K리그의 팬분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이규로 선수죠 네 지금은 포천 길게 줬습니다 자 끝까지 공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포천이 볼 초반이지만 양팀 아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초반이지만 양팀 정말 팽팽한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훈옥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김훈옥 선수 울산 현대 출신 신인 선수 울산시 출신의 신인입니다 울산 현대 출신이 아닌 울산시 출신의 신인인데요 이번 시즌에 또 울산시민축구단이 신인들을 발탁하면서 울산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었고요 인준현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준현 오른쪽으로 띄워줬습니다 헤더 뒤로 간 공 자 지금 힘들게 포천이 볼을 지켜냈습니다 뒤쪽으로 간 공 김태은이 따라갑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의 주장관장을 차고 있는 김태은 선수 오늘 센터백으로서 조한욱 선수와 합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전해주었습니다 높이 띄워줬습니다 연결됐고 오른쪽에서 포천의 공격 하지만 울산시민 역시 꽤나 수비 시에는 많은 선수들이 내려서면서 블록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준현 오늘 인준현이 계속해서 포천시민의 볼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준현을 중심으로 빌드업이 이어지고 있고 왼쪽을 봤습니다 장민호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오민석이 계속해서 몸싸움으로 경합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울산시민의 골킥입니다 오늘 오민석 선수와 장민호 선수 역시 측면에서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민석 선수 185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백으로 출전한 것으로 보이는 오민석 선수 그리고 11번의 포천의 장민호 선수는 왼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울산이 빌드업 어 지금 좋습니다 원터치로 계속해서 갔지만 포천시민 끊어냈습니다 초반에 울산시민이 밀어붙였지만 지금까지는 포천이 조금 더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천시민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규로 선수 정말 K리그의 레전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남드래곤즈, FC서울, 전북현대 등 여러 팀을 거쳤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포천시민 축구단에서 이번 시즌부터 뛰게 됐는데요 지난 시즌은 서울 이랜드에서 뛰었고 아 네 지금은 흘렀습니다 그대로 올려졌습니다만 헤딩을 머리를 맞았고 김은옥이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울산시민 축구단 이번 경기 첫 코너킥 기배를 맞습니다 양 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팀들인 만큼 이번 코너킥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울산시민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상민 선수도 보이고요 조회찬 선수도 보입니다 올려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러 걷어냈습니다 멀리 차는 포천시민 하지만 멀리 가진 못했습니다 울산시민 박스 안에서 그대로 슈팅 한번 바이시클 킥을 시도해봤습니다 오민석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 있었지만 조금 많이 빗나갔습니다 울산시민이 지금 박스 안에서 상당히 치열한 볼 다툼을 벌였습니다 포천시민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골킥을 이제 찹니다 헤러 멀리 걷어냈던 울산시민 자 공중포로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울산시민 치고 갑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울산시민 하지만 수비수의 저항이 거셌고 노상민 선수 뒤로 갔습니다 울산과 포천 모두 수비할 때는 꽤나 뒤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빠지면서 상당히 견고한 수비 블럭을 현재까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줬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갑니다 뒤를 받고 자 수비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휘슬 울리지 않았고 공도 살아있다는 판정 이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조해찬 선수가 쓰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의 조해찬 선수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포천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인준현 선수가 다리 쪽에 통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포천시민의 빌드업의 활로가 되어졌던 인준현 선수 하지만 지금은 이광재 선수가 벤치 쪽에 괜찮다는 사인에 보낸 것 같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부상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잔디 쪽에 조금 미끄러운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울산시민의 에스로인으로 계속해서 경기 이어집니다 뒤쪽으로 봤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천천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잘 봤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김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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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김은옥의 엄청난 돌파가 있었습니다 김은옥 정말 저돌적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낙점을 받지 못했던 선발로 김은옥 선수 야 여기서 가랑이 사이로 김태현 선수를 제칠 뻔했지만 야 정말 대단한 돌파였습니다 박스 바로 앞에서 이프리킥 기회 상당히 울산시민에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왼발의 민은기 선수에게 좋은 각도일 수도 있고요 현재 포천의 이명근 골키퍼가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왼발의 민은기 선수도 있고 또 노상민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혜찬 선수 역시 이 왼발 킥력이 좋기 때문에 울산시민 상당히 프리킥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3명의 선수가 서 있습니다 지나가고 슈팅! 약간 떴습니다 지금은 조혜찬 선수의 프리킥이 있었습니다 이 벽을 뛰어넘는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었는데요 저 정도 되는 거리에서는 상당히 정석적인 프리킥이죠 하지만 이 커브가 조금 덜 감기면서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지금까지 가장 결정적인 기회를 울산시민 축구단이 한번 만들어냈었습니다 그 중심엔 프리킥을 이끌어냈던 김은옥 선수가 있었고요 울산시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원터치 패스 연결됐고 넘어졌습니다만 휘슬이 울렸습니다 조혜찬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주심이 계속해서 휘슬을 불고 있는데요 선수진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포 선수와 대화를 나눴던 오늘의 이혁재 주심 왼쪽에서 민훈기가 찰 준비합니다 민훈기는 또 멀리 잡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롱킥 능력도 있는데요 일단 뒤쪽을 봤네요 후방 빌드업 멀리 봤습니다 지금은 끊었던 포천 하지만 울산이 다시 한번 끊었고 자 공은 어디로 11번에 장민호 선수 장민호 장민호 하지만 울산시민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장민호의 태클까지 장민호 선수가 왼쪽에서 계속해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울산시민이 현재까지는 영례하게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상민 선수가 잠깐 쓰러져 있었고요 또 10분 이후부터는 울산시민이 주도권을 어느정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찼습니다 헤딩경합 포천시민에게 떨어졌습니다 가운데로 졌고 뒤쪽에서 멀리 찼습니다 자 왼쪽에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장민호 선수를 이용한 붙이기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포천시민 하지만 뒤쪽으로 후방 빌드업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중원에서 인준현 선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명식 선수까지 그러한 롤을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졌습니다 지금은 장민호가 공을 뺏겼습니다 노상민 노상민 뒤쪽으로 지금 전방 확답 좋습니다 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계속해서 열심히 볼 다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코너킥 기회를 만들었죠 네 포천시민 축구단의 첫 번째 코너킥 기회입니다 김영준 선수 이번 경기에 가장 큰 키플레이어 입니다 현재 세 경기 세 골을 집어넣고 있는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 오늘 경기까지 골을 넣게 된다면 네 경기 연속 골입니다 울산시민의 선수단 역시 김영준 선수를 유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포천의 코너킥 기회 올려주었습니다 펀칭 세컨드 볼은 포천에게 갑니다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졌고 이기로 올려줬습니다 자 포천 뒤로 졌고요 약간 불안했지만 결국 볼을 지켜냅니다 김동률이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직접 파고 들어갑니다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선일 골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선일 골키퍼는 꽤나 이례적인 기록이 이곳 울산종합구장에서 있는데요 이선일 골키퍼가 과거 2019년에 득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총 3명의 골키퍼가 득점을 성공했고요 자 지금은 포천의 골키퍼죠 이명근 골키퍼가 볼을 잡았습니다 김명지 골키퍼, 구상민 골키퍼, 그리고 이선일 골키퍼까지 유독 골키퍼들의 득점이 많았던 이곳 울산종합운동장입니다 이선일 골키퍼나 이명근 골키퍼가 이 기록을 안다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잠재되어 있던 득점 본능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도 지켜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울산시민 빠르게 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경합시켜줬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이명근 선수가 볼을 잡고 포천시민의 볼 이 기록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이번 시즌 한 개의 어시스트가 있는 이 기록 선수 K3 리그에선 처음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서울 이랜드에서 뛰었었고요 자 지금은 탈압박을 잘 해냈습니다 유려한 탈압박 이후에 앞쪽으로 졌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공격을 시도하는 포천 하지만 울산시민이 막아냈습니다 볼 나가지 않았다는 판정 울산시민 빠르게 갈 수 있을지 중원을 받습니다 윤대원 자 지금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김영준 선수의 반칙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팀 선수들 모두 오늘 경기의 컨셉이 다소 공격적이었던 지난 경기들과는 달리 꽤나 수비벽을 촘촘하게 세우면서 일단 지킬 걸 지켜내는 전반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두 팀 모두 그렇게 수비적인 균열이 많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시민이 이 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박진포 선수 오늘은 중원에서 경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풀백 소화도 가능하고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인 박진포 선수 네 지금은 경합을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웬만한 경합 상황에서는 양팀 모두 수비진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이 다시 한번 벌리졌고 자 뒤쪽으로 졌습니다 키퍼가 걷어냈습니다 헤더 이후에 다시 포천의 공이 갑니다 서명식 서명식의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서명식 왼쪽으로 졌고 이광재 이광재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올려줬고 헤러 걷어냈습니다 인준현 슈팅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다시 왼쪽을 봤습니다 이광재 뒤쪽에 인준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는 포천시민 자 방금은 상당히 날카로운 장면이 나왔고 왼쪽에서의 얼리크로스까지 있었고요 자 이규로에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높게 뜬 공 헤러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민에게 다시 공이 가고 걷어냈습니다 자 상당히 볼 다툼 치열한데요 2선1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양팀이 계속해서 헤더 경합을 펼쳤고 지금은 울산시민에게 결과적으로는 공이 갔습니다 박진포 선수와 이규로 선수 또 두 베테랑의 대결을 맞대결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우실 텐데요 박진포 선수도 또 상당한 노련한 선수로서 또 이름이 알려져 있죠 성남과 제주에서 전성기를 보냈었고 2014년에는 K리그에서 K리그가 아닌 A매치에서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왼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걷어냈던 포천 볼이 나갔습니다 울산시민의 볼이 아닌 포천시민의 볼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 울산의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부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또 울산 남구축구협회에서도 울산시민축구단 승리를 기원한다는 걸개를 네 걸었고요 자 지금은 포천시민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왼쪽을 봤습니다 이광재 이광재 아 지금은 이규로와의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 이광재 선수와 이규로 선수 조금은 아쉬웠던 판단 합이 지금은 약간 맞지 않았던 탓이겠죠 자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왼쪽을 두드립니다 초반에는 왼쪽에 장민호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규로 선수와 이광재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광재 가운데를 줬습니다 이규로 가운데를 다시 줬고 자 울산시민의 수비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민을 뒤로 물러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민 역시 그렇게 급할 것이 없는 입장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쨌든 볼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그렇게 큰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다 이렇게 롱패스를 찔러주고요 자 김영준 선수 오늘 발밑이 상당히 기대된 김영준 뒤쪽을 줬습니다 그대로 줬고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서명식 서명식 오른쪽을 줬습니다 오른쪽 이충의 크로스 자 지금은 2선 1골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엄지척을 해줬던 또 포천시민의 선수단이고요 지금은 이충 선수가 또 얼리 크로스를 선보이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할 뻔했던 포천시민이었습니다 포천시민이 원정 경기를 떠나와서도 상당히 전반까지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 축구단 역시 공격적으로는 많이 나서지 못했지만 어쨌든 수비적으로 견고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툭 찔러졌고 계속해서 붙이는 시도가 많습니다 양팀 모두 돌파를 하면서 패스가 걸렸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에어쌓고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크로스 하지만 터치가 부정확했습니다 울산 역습을 나갈 수 있을지 하지만 이규로 선수가 허스를 보여줬습니다 왼쪽을 줬습니다 서명식 이광재 선수가 가운데를 봤습니다 이번엔 이규로 선수가 중원에서 또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고 양팀 모두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상당히 유기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지 않고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조한욱 자 울산시민도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다 지금 두 줄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략의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포천시민의 축구담 네 뒤쪽으로 졌고요 결국은 키퍼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멀리 졌습니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울산시민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박진포 선수가 끝까지 볼을 잘 지켜줬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홈경기를 두 번 치렀는데 두 번 모두 패배가 없습니다 천원과의 개막전에서 0대0 무승부 당진과의 지난 경기에서는 2대1 승리 그렇기 때문에 홈경기에서는 꽤나 자신감을 보이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네 포천시민에게 약간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0대0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그에 비해서 포천시민은 아 네 지금은 상당히 볼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왼쪽으로 졌고 헤딩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 번 헤더패스 뒤로 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벌려줍니다 이충 선수 오른쪽을 받고 이충 선수도 오늘 날카로운 크로스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오늘 경기 조만근 감독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착실히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조금 짧아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김은옥 선수에게 걸릴 뻔했습니다 오늘 울산시민에서 가장 지금까지 활발했던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김은옥 선수거든요 상당히 저돌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파울도 얻어냈었던 김은옥 선수 이번엔 오른쪽으로 멀리 봤습니다 포천시민 연결됐습니다 뒤쪽을 받고 크로스 하지만 헤딩에 막혔습니다 울산시민 역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빠르게 높게 뛰었습니다만 키퍼가 나왔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는 이명근 네 지금은 순두부 트랙 터치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가볍게 터치를 한 후 뒤쪽으로 졌고 포천시민은 원정 경기에서 지금까지 전패입니다 이번 시즌 당진과의 경기 그리고 파주와의 경기에서 각각 2대1로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이런 원정 징크스를 포천시민이 오늘 경기에서 깨기를 그 어느 팀보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1승 2패를 기록 중인 원정팀 포천 그리고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인 홈팀 울산시민 띄워져서 얻고요 지금은 오랜만에 울산시민의 공격기회입니다 올려줬습니다 걷어냈습니다 조한욱 어우 아 네 지금 아 예 휘슬이 울렸습니다 여기서 이 골키퍼와 필드플레이어가 부딪혔던 상황에서 휘슬을 불었고요 윤대원 선수와 이명근 선수의 충돌 여기서 어우 네 자 이게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으면 또 1대1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윤대원 선수의 차징 파울이 선언되면서 이명근 선수가 프리킥 기회를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겠죠 네 이명근 선수는 김정민 선수와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명근 선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밀었다는 판정 울산시민의 프리킥입니다 미안함을 표시했던 예 김영준 선수 오민석이 뒤쪽을 봤습니다 뒤로 젖고 김영준의 압박이 있습니다 이선일 멀리 네 헤더 높게 떴습니다 아 김은옥 다시 한번 치고 갑니다 하지만 수비의 커버가 빨랐습니다 김은옥 오늘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울산시민의 스루인이 선언됐습니다 노상민 선수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봤습니다 양 팀의 수비가 모두 이번 전반까지는 견고한 상황 어떤 팀이 먼저 선제골을 넣느냐도 상당히 큰 이번 경기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먼저 나갔다는 판정이죠 포천시민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이규로 선수 FA컵 한 번 우승한 경험이 있고 K리그를 총 4번 우승했던 이규로입니다 지금은 울산시민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포천시민 축구단의 경우에는 상당히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K4리그에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을 상당히 유용하게 잘 썼는데 K3리그에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선수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동혁 선수, 정승용 선수를 비롯한 많은 주축 선수들을 잃었는데요 조만근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 젊은 선수들과 이규로 선수를 비롯한 많은 베테랑 선수가 어떤 시너지를 펼칠지 이번 시즌 첫 번째 K3리그를 맡는 포천시민에게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울산시민 좁은 지역에서 잘 풀어나갔고 포천에 수비가 많습니다 반대 자원은 크게 합니다 오른쪽에서 헤너 자 살아있습니다 공 버틸 수 있을지 버텼습니다만 네 지금은 박동혁 선수죠 박동혁 선수 오늘도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원래는 센터백도 가능한 자원인데 공격수로 주로 나서면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 박동혁 선수 상당히 박동혁 선수 포천시민의 김영준 선수와 함께 계속해서 득점왕 경쟁을 이어나갈 것 같은 베이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볼 다툼 시열합니다 하지만 울산시민이 가져왔습니다 김은옥 오른쪽을 줬습니다 박진포 볼을 지켜놨습니다 스로인 오늘 김은옥 선수가 황소를 연상케 하는 상당히 저돌적인 탱크 같은 드리브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상민이 스로인을 던져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울산시민의 기회 자 짧게 줬고 박스 안으로 갑니다 가운데로 뒤쪽에서 다시 한 번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대클이 있었습니다 조해찬 선수 역시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조해찬 선수가 박동혁 선수나 김은옥 선수를 겨냥한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주는 공격도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시도할 만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고 있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포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산시민 계속해서 공을 잃어가고 슈팅은 막혔습니다 오랜만에 울산시민이 계속해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왼쪽을 줬습니다 자 툭 지워졌고 좋습니다 조해찬이 크로스 선수 굴절되고 이명근 골키퍼가 잡아났습니다 오늘 양팀이 측면에서 크로스는 많이 시도하지만 지금까지는 수비진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 수비진의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 볼은 계속해서 울산시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태클 네 계속되는 태클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광재 선수의 파울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팀의 선수들 투지가 대단합니다 초반부터 상당히 거친 몸싸움도 불사하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 주고 있습니다 슈팅이 그렇게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전반전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길었습니다 노상민이 패스를 해준 공 노상민 선수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 이런 2대1 패스 같은 부분 전술이 먹혀 들어가요 양팀의 견고한 수비진을 깰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포천시민과 울산시민 모두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 전술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포천시민의 골킥으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헤딩을 울산이 따냈습니다 중원에서의 헤딩 경합은 울산이 어느 정도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양팀 수비진에서는 양팀 수비수들이 지금까지 웃고 있습니다 인준현 선수가 가운데로 줬습니다 오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계속해서 볼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준현 왼쪽이 박진포 다시 한번 인준현을 봅니다 오늘 포천시민축구단은 공격할 때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천천히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양팀 모두 멀리 킥을 뿌려준다던지 이러한 공격 패턴을 상당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진영에서의 프리킥입니다 지금은 바람이 꽤나 불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인 건 울산중압운동장에 상당히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더라도 선수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덜 추울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경기장들 같은 경우엔 비가 오는 곳들도 많은데 다행히 울산은 지금까지는 쨍쨍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울산중압운동장에서 비가 꽤나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포천시민축구단의 선수가 오른쪽 아킬레스건 쪽을 아파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의 경합 상황인데요 넘어질 때 착지가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 선수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멀리 좋습니다 헤러 상당히 치열합니다 중원지역에서 특히 오늘 양팀 모두 파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팀이 볼을 잡게 되면 반대 팀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계속해서 볼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공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환욱 앞쪽으로 졌습니다만 부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포천시민 계속해서 뺏어냅니다 인준현 선수 그리고 조환욱에게 이번엔 조환욱이 가운데 쪽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위험했죠 박동혁 선수의 발에 걸릴뻔 했습니다 박동혁 선수 킬러분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네 헤딩 경합 이후에 지금 히스를 울리지 않았고 포천시민 백힐로 내준 패스 울산시민을 맞고 벗어났습니다 이규로 선수였나요? 재치있는 백힐 패스가 나왔습니다 이규로 멀리 붙여줬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울산시민 자 전방 압박 치열하죠 이규로가 가운데 쪽으로 졌고 인준현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이충 이충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헤딩 계속해서 먼 지역에서의 크로스와 붙여넣는 이 경합을 경합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포천시민 하지만 이 포천시민의 공격수들이 조금 더 어우 지금은 발로 걷어냈습니다 조금 더 볼 경합에서 이겨져야 기회가 나올 텐데요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조해찬 선수가 뒤에서 밀었다는 이혁재 조심의 판정입니다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전반전 42분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의 프리킥 찬스가 포천에게 왔습니다 포천 역시 공중볼을 통해서 득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인준현 선수도 있고 서명식 선수도 있네요 올려줬습니다 헤러 오우 네 지금 상당히 날카롭게 왔고 다시 한번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충 선수를 겨냥했던 코너킥인데요 96년생의 수비수 이충 선수 보시다시피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공중볼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오른발 킥커는 인준현입니다 네 앞쪽으로 짧게 젖고 올려줬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멀리 걷어낸 울산시민의 수비진 자 지금 네 골키퍼에게 헤딩으로 안전하게 연결해줬습니다 임형근 골키퍼가 조금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선수들이 복귀를 하기를 또 지시를 내리는 것 같고요 네 또 수비진이 이렇게 앞까지 온 경우에 볼을 멀리 붙여준다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역습 찬스를 내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골키퍼들이 원래 있던 수비진들에게 내려오라고 신호를 보낸 뒤에 저렇게 킥을 차고는 합니다 왼쪽 2규로를 봤습니다 천천히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이 어웨이 경기에서도 꽤나 볼 점유기를 잘 가져가고 있고 울산시민축구단 역시 견고한 수비로 그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팽팽한 전반전 이제 정규 시간까지는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의 공격 뺏겼고 울산시민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돌파 이후에 어우 지금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양팀 몸싸움 치열합니다 포천시민이 결국은 지켜냈습니다 볼을 잡았고 조혜찬 가운데를 봤습니다 박진포 올리지 않고 왼쪽으로 갑니다 박진포 벌려줬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슈팅 아 왼쪽으로 갔습니다 박동혁 선수를 노렸던 크로스 그리고 박동혁이 헤딩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골문을 가리진 못했습니다 박동혁 선수 또 울산시민 현재까지 최다 득점자 울산시민이 지금까지 넣었던 3골 중 2골을 부담했던 박동혁 선수가 이 전반 끝나기 직전에 좋은 헤딩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이 선언됐고요 현재 30초가 남은 상황 포천시민 마지막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 하지만 포천에게 공이 왔다가 다시 한번 울산시민 네 양 팀 계속해서 볼 다툼이 치열합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로 계속해서 볼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걷어낸 공 약간 빗맞았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골키퍼가 걷어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요즘 현대축구에서는 키퍼의 발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네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2022 K3리그 4라운드 경기 전반 종료됐습니다 양 팀 0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초반까지는 꽤나 몰아붙이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약 10분 이후로는 포천시민축구단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양 팀 선수들 모두 상당히 치열한 볼 경합을 펼쳤고 많은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골문을 가리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유효슈팅도 없는 상황 전반전 이렇게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후반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반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천이 잠깐 어지러웠던 순간에 파주가 집중력을 한차례 보여줬습니다 아는사은 선수 이번 시즌 첫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포천도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자 득점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김도윤의 커팅 아 이거는 아 수비와 골키퍼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조한은 선수와 임형준 선수 한 명만 양보했더라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잘 살려냈습니다 자 아리턴 좋았고요 성정윤 올려줍니다 곰 김도윤 야 김도윤 선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잘합니다 와 이거를 그대로 받아도 다이렉트 스틱을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김도윤 선수는 네 보통 종아리가 좀 올라오면은 저런 샷을 취하고 났는데 일단 득점은 기뻐할 수 밖에 없고요 아 성정윤이 들어오자마자 해주네요 아 그리고 정말 다이렉트 슈팅 아 지금은 수비가 붙질 못했습니다 아 또 찾아주신 홈팬들한테 하트까지 샤우팅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점프에서 약간 쥐가 올라온 것 같아요 김동률 김동률도 오늘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담이 되는 시간대가 오고 있고요 아 지금은 기회에요 아 약간 끌렸는데요 아 들어갔어요 따라갑니다 2대1 야 한 번의 기회를 김영준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야 이 경기 모릅니다 제가 80분 전에만 보천이 따라간다며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천에도 킬러가 있었습니다 김영준 선수 김영준 선수의 모습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놓쳤죠 공간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파주가 오늘 수비에서 공간을 잘 메워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지금은 네 김영준 선수 근처에 3명이 있었는데 근간이 났다 이거 놓친 겁니다 두 명의 압박 인수가 왼발로 걷어내는 과정 이미 나갔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최진수 올라갑니다 헤더 오호 혼전상화 슈팅 들어갑니다 울산시민 축구단위 1대0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흘러나운 볼 박동혁이 7리 없었고요 네 울산시민 이 코너킥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제공권의 우위를 이렇게 선제골로 연결시켜줬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높게 올라갔고요 네 네 인수 골키퍼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높이였어요 일단 수적 오세를 만들어야 되는 당진시민이고요 네 울산시민 툭 치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 구종욱 구종욱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스텝오버 이후에 바깥쪽으로 왼발 슈팅 골 고 구종욱의 크로스 이현성의 마무리 단 한 번에 역시 구종욱이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울산시민의 두 번째 득점 이 완성이 됩니다 네 2대0이 되었습니다 구종욱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스탭오버 이후에 왼발 빠른 크로스 이현성의 침투도 좋았고요.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기한 오른발 낮은 패스였는데 그대로 동료 선수 발밑으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지역에서 당진이 적극적인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 것 같아요. 2선1 골키퍼가 너무 준비하는데요. 상대의 실수를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되는 당진 시민.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찬스를 잡습니다. 짧게 내접고 오른발 슈팅! 김원석이 결국에는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일단 당진 시민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올려야 됩니다. 오등격이 스코어 2대1을 만드는 김원석. 상대방의 주춤했던 분위기를 당진 시민 축구단 더욱더 더욱더 남은 시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른쪽 오른발 크로스. 수비 막도 굴절 강릉심이 멀리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좁은 지역 짧게 조여 계속해서 박스 모서리 부근 안쪽까지. 오른발 슈팅! 탈곱! 스팀의 첫 번째 득션! 대전 한국철도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경기 초반에 정말 심상치 않았던 대전 한국철도였는데 강영웅 선수가 짧게 썰어들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감각적인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여기서 핫스페이스 쪽에서 강릉심인 선수들이 너무나도 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었어요. 고효정이 일단은 수비를 잘 끌고 갔고요. 저렇게 좁은 지역에서 아웃프론트 슈팅까지. 강영웅이 오늘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데요. 딱딱 잘 태클을 틀어와요. 다시 한번 높은 지역. 가운데 일단 접어넣고요. 여기서 때립니다! 투곱! 1대1 강릉심인 축구단! 지금은 슈팅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바로 또 오른발로 접어놓으면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구석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성공시키고 있는 최시훈 선수입니다. 네, 후반전 많은 교체 카드 그리고 중원에서의 활발함 결국에는 최시훈이 팀의 패배를 막는 동점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완전하게 오른발로 열어놓고 가까운 쪽 구석을 노렸거든요. 아무리 또 우재명 골키퍼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오게 되는 거는 막기가 쉽지가 않죠. 네,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요. 다이빙을 뛰어봤지만 막아낼 수 없었고요. 길게 때려봤습니다. 볼 잡아놓고요. 오, 좋은데요? 네, 끝! 2대1 강릉심인 축구단! 기어코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프라인 바깥쪽에서 한 번의 프레킹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세컨볼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 입장으로서는 수비를 대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앞쪽에서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고요. 반박자 빠른 슈팅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만 앞쪽에서의 동료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또 역동작까지 천하의 우재명을 뚫어냈습니다. 김은선 선수를 통해서 빌드업을 차근차근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 여기서! 오, 실수의 결!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창원이 엽서 나갑니다! 골대요! 야, 루안 선수! 상대 골키퍼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친정을 상례! 김해의 골문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창원에 루안 선수 혼자만 리그에서 득점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 이경태 골키퍼가 약간의 실수, 미스가 나오면서 루안 선수에게 그대로 볼을 넘겨주고 말았고요. 여기서 루안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빠르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방 압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방 압박 계속 강조했는데 여기서 결국 빠른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침착하네요. 그쵸. 저기서 사실은 너무 좋은 찬스였기 때문에 왼발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중앙으로 잘 연결! 주워! 들어갔어요! 추가 골! 또 한 번 루안입니다! 스코어 이네요! 루안 또 세리머니 합니다! 이야, 친정사랑이란 없다! 나는 창원의 루안이다! 이제는 창원 소속이다 이거죠. 이야, 세트플레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루안의 높이를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루안에게 꿈이 그대로 배달이 되면서 이야, 지금 아, 댄스 타임까지!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친정을 상대로 아, 댄스까지 보여주고 또 홈팬들에게 하트 선물까지 이야, 인상 깊은데요? 네, 친정팀을 상대로 지금 세리머니가 거의 짧은 순간에 4개가 나왔습니다. 네, 잘 올려졌고요. 이야,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포착을 정말 잘했고요. 그렇죠. 앞에 선수들에게 사실은 가릴만도 한데요. 네,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을 하면서 멋지게 득점을 했고요. 이경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이 골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지금 2대0으로 벌어졌는데요. 왼쪽 측면에 김병호 김병호 빨라요. 가운데는 서동현이 있어요. 김병호 밀어줍니다. 좋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꺾어주면서 한 번 접어놓고 서동현이 꺾어주면 슈트! 골! 선지 득점이 나옵니다. 조우진! 자, 결국에는 조우진이 만들어내네요. 워낙 고생을 또 많이 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황정현 유무에 따라 양주의 경기력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요. 크로스마 세컨볼! 골! 드디어 규력이 무너집니다. 1대0! 철원의 리드! 오른쪽 측면에서 공간이 열렸고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인이 윤찬울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되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태영 감독이 가장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벤치까지 이동을 하면서 많은 기쁨을 나누고 있는 윤찬울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여기서 윤찬울 선수의 첫 번째 슈팅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까지 가져가면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첫 터치로 언더독의 입장인 팀일수록 조금 더 많이 뛰게 되면 또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 잘 빠져나왔습니다. 김도윤 올려줬고요. 아, 비었어요. 들어갑니다. 아는 스팟! 볼 때요! 야, 이게 한 방의 역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포천이 잠깐 어지러웠던 순간에 파주가 집중력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아는 산 선수 야,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포천도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자, 득점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김도윤의 커팅! 아, 이거는 아, 수비와 골키퍼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 네,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2022 K3리그 4라운드 경기 계속해서 후반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포천시민축구단이 두 명의 교체 카드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선수와 조한 선수가 보이는데요. 네, 박재훈 선수와 조한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나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현재 10번 선수와 11번 선수 장민호 선수 그리고 인준현 선수가 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원에서 상당히 빌드업에 큰 영향을 줬던 인준현 선수와 또 측면을 헤집었던 장민호 선수 대신 미드필더 박재훈과 조한을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중원을 더 강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의 조만근 감독입니다. 이러한 이른 교체 투입이 어떤 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후반전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젠 포천시민축구단의 선축으로 경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추심의 휘슬소리 불렸습니다. 후반전 울산시민과 포천시민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경쾌한 노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자, 포천시민 곧바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슈팅 막았습니다. 세컨볼 슈트 골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은 포천시민이 들어갔습니다. 19번의 김동률 선수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컨볼을 김용준 선수의 슈팅 그리고 김동률이 세컨볼을 가져갔습니다. 포천시민 원전 경기에서 소중한 득점을 선제 득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김동률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투입이 됐었는데 조만근 감독이 부름에 응답하는 김동률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포천시민 축구단이 골을 터뜨렸고 지금은 빌드업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합니다. 그대로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이 8번의 김용준 선수가 포천시민에서 공격진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선제골도 김용준 선수가 득점을 슈팅을 날린 것을 2선 1키퍼가 막은 걸 또 김동률 선수가 넣었는데요. 자 지금은 울산시민이 붙였습니다. 동점골이 절실한 울산시민 후반 시작하자마자 불의의 일격을 얻어 맞았습니다. 선수들이 후반전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렇게 일찍 골을 먹혀버린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도 없고 몸도 아직까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울산시민 축구단도 이러한 분위기를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부셔졌던 볼 울산시민의 헤더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포천의 반칙으로 선언이 됐고 발목을 보여잡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경기가 계속해서 재개되겠습니다. 왼쪽을 봤습니다. 맞은 공 멀리 걷어냈습니다. 헤러 헤딩 경합 계속해서 치열한데요. 양팀 선수진 후반전에도 변함없이 상당히 중원해서 치열한 볼다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졌고 계속되는 포천이 공격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요. 어드벤티지 선언됐습니다. 가운데로 젖고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멀리 걷어내려 했던 조예찬 하지만 포천의 선수를 맞았습니다. 조한 선수 후반전에 교체 투입 된 만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천시민의 공격에 활로를 뚫어줘야겠습니다. 박동혁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울산시민의 프리킥 오히려 포천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졌습니다. 갑니다. 올려졌습니다만 아 지금 자 지금 헛발질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 울산시민 입장에서 나올 뻔했습니다. 걷어냈고 세컨드 볼 자 지금 넘어졌는데요. 뒤늦게 휘슬이 울렸습니다. 박동혁 선수가 아닌 9번의 노경남 선수 노경남 선수가 더욱더 공격진에서 존재감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뒤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울산시민 오른쪽으로 크게 뿌려졌습니다. 박동혁이 따라가고 있고 지금은 박진포 간이 조한욱이 걷어냈습니다. 울산시민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열하게 가고 포천시민 드리블 돌파 하지만 걸렸습니다. 포천시민이 후반전 초반에도 더욱더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률 선수의 빠른 득점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공격진에서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천시민 왼쪽에서 스로인 네 골키퍼에게 까지 갔습니다. 멀리 찾았고 공중볼 네 지금 휘스를 울리지 않았고 울산시민이 공을 뒤쪽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선일 골키퍼가 멀리 찼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돼야 할 텐데요. 아 지금은 압박 좋았고 자 지금은 대놓고 팔을 썼죠. 울산시민축구단도 선수단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강영훈 선수를 비웃해서 세명희 선수 투입을 아 네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원 선수 구중욱 선수 그리고 이현성 선수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동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원 선수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자원 이고 구중욱 선수는 상당히 공격진의 활로를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민 계속해서 뒤쪽에서 공을 이어나갑니다. 울산시민 역시 후반전 골을 얻어맞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현성 선수 윙어를 볼 수 있는 선수로 창원시청에서 이번 시즌 영입한 선수까지 총 3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한 울산시민 축구단 울산시민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볼 연결됐습니다. 갑니다. 넘어졌지만 휘슬 울리지 않았고 네 조혜찬 울려졌습니다. 헤러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울산시민 오른쪽에서 이번엔 공격 크로스 네 크로스를 포천시민이 다 막아내고 있어요. 자 위험합니다. 박진포 선수 공을 지키지 못했고 지금은 어드벤티지를 주려다가 포천시민에게 프리킥을 줬습니다. 박진포 선수의 타올 포천시민이 뒤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은 포천시민은 이제 급할 게 없습니다. 현재 선제골도 넣었고 어느 정도 볼 점유율로도 계속해서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반에 해줬던 그런 후방 빌드업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멀리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진포가 커트해냈습니다. 울산시민 축구단 공격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뒤로 양 팀 모두 고의적으로 상대의 빌드업 흐름을 끊기 위한 중원에서의 파울이 상당히 많은 오늘 경기 울산시민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멀리 찾았습니다. 경합상황 울산시민에게 공이 갔습니다. 뒤쪽에서 왼쪽을 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뒤쪽을 봤습니다. 박진포 왼쪽을 봤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 갑니다. 이현성 교체 투입된 이현성 볼을 탈취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포천시민 여전히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찾은 볼 연결이 된다면 역습상황인데요. 지금은 일단 1차 커트를 해냈고 공이 오히려 울산시민에게 열렸습니다. 박동혁 살려내고 구종욱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구종욱과 박동혁이 계속해서 공을 탈취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은 프리킥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구종욱 선수를 비롯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울산시민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겠습니다. 울산시민 축구단 후반전 시작한 이후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노상민 선수도 보이고 민훈기 선수도 보입니다. 오른발이 노상민 왼발이 민훈기 크로스로 울리는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상민 그 직접 슈팅을 노려봤습니다. 네 호를 찌르는 노상민 선수의 직접 슈팅 결국은 포천시민의 수비벽을 맞고 코너킥을 기도했습니다. 울산시민 축구단 킥력이 좋은 선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왼발이 민훈기나 조해찬 선수도 프리킥이 가능하고 방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준 노상민 선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의 코너킥 이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구종옥 선수가 바로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고 구종옥에게 짧게 줍니다. 다시한번 노상민 구종옥 쪽을 받고 수비진에게 빈팀이 생겼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약간 깨게 헤더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했던 울산시민 축구단 김재현 선수가 헤딩으로 다시한번 골문 쪽을 겨냥을 했는데 여기서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울산시민의 기회 이런 식으로 세트피스 기회에서 신장이 큰 선수들의 머리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울산시민에게는 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헤러 멀리 차내낸 파주 포천 지금은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프리킥 상황 포천시민도 방금의 울산과 비슷한 위치에서의 프리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천시민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번의 박재훈 선수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투입이 된 선수입니다. 박재훈 선수도 오른발 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 올려주었습니다. 아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전에 휘슬이 울렸나요? 지금은 박진포 선수가 끝까지 버텨 줬습니다. 양팀 모두 후반전에 좋은 프리킥 상황들을 한 번씩 한 차례씩 가져갑니다. 또 이런 세트피스 상황이 얼마든지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회를 잘 살려야겠습니다. 멀리 양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잘 끝낸다고 봐야겠죠.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상대의 흐름을 지연하려고 하는 중원에서의 움직임이 양팀 모두 상당히 거셉니다. 노상민이 노상민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도 붙여줄 수 있겠죠. 올려졌습니다. 약간 짧았고 포천시민 공을 가져갑니다. 빙글돌고 곧바로 붙여졌습니다. 자, 지금은 박진포가 거뒀습니다. 조예찬 걸려 넘어졌습니다. 조예찬이 한 차례 탈압박을 시도했고 결국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조예찬 선수 주장으로서 계속해서 기복 없는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민 후방에서 볼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쪽을 받고 상당히 압박 치열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울산시민이 뭔가 중원에서 제대로 된 빌드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상당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들이 이어지고 있고 울산시민 역시 오늘 경기 계속해서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상당히 많이 뛰는 경기력을 오늘 경기에서도 양 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휘슬이 울리지 않았고 포천시민이 공을 탈취했습니다. 중원에서 울산시민 선수가 공을 잡게 되면 거의 4,5명이 되는 포천시민의 선수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울산 입장에선 버거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클 조금 깊었습니다. 이충 선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냈던 16번의 이현성 선수 또 교체 투입이 된 선수들은 워낙 이런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현경 선수가 투입됩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을 차지했던 상당히 장신의 스트라이커죠. 이현경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현경 선수 울산시민축구단에서 기대되는 젊은 공격수입니다. 울산의 선골 출신이죠. 울산 현대에서 영입이 됐고 현대 중 현대고 울산 현대 울산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왔던 선수 194cm의 장신인데 계속해서 붙이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울산시민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현경 선수가 투입됐던 울산시민 그리고 포천시민은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이광재 선수가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천시민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뒤로 젖고 멀리 보냈습니다. 뒷발 패스 이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감각적인 뒷발 패스가 나왔던 포천시민 축구단 네 이런 예기치 못한 플레이들이 또 득점 기회에 가까운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이런 천재적인 번뜩이는 플레이들 많이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후방에서부터 이 볼 전개를 해나가는데 역시 포천시민의 선수진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압박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울산시민의 프리킥 공격 계속됩니다. 오른쪽으로 받고 울산시민 상당히 포천시민의 공격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앞쪽으로 투입한 공 조금 긴데요. 키퍼가 걷어냈습니다. 이현경 선수를 투입한 만큼 앞쪽으로 붙이는 플레이를 더욱더 많이 시도할 것 같은 울산시민축구단 울산시민은 이 스쿼드의 80%가 울산시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시민구단으로서 울산광역시와 함께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 지금 패스가 짧았는데요. 대클 패스가 짧으면서 포천시민의 기회로 올 뻔했습니다. 울산시민 추가골을 얻어맞게 된다면 상당히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천의 공격은 막아냈고 계속해서 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조예찬 아 볼다툼 치열합니다. 지금 결국은 또 포천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광역시와의 이런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울산시민 축구단 하지만 이번 이번 시즌 들어서 첫 번째 홈경기 패배를 직면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왔습니다. 김영준 선수의 모습이 보였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3골의 김영준 선수 또 이제 선제골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기도 했던 김영준 네 포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조안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조안 선수도 교체 투입 되고 나서 상당히 몸놀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피파울을 얻어내기도 했고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조안 포천 오우 선수 앞으로 받고 자 지금은 1대1 상황 키퍼 가 나왔습니다. 이명근 선수의 빠른 판단 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 공격의 패스 옵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깨부셨는데요. 이명근이 워낙 빨리 나왔습니다. 울산 울산 장제원 장제원 이연경 이연성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계속해서 활기를 풀어 넣어줄 필요가 있는 울산 시민 민훈기가 스로인을 준비하고 네 역시 앞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플레이가 이연경을 보는 플레이가 단순은 하지만 그만큼 막강합니다. 이런 플레이들 노릴 필요가 있겠고 올려주었습니다. 네 세컨드 볼은 울산 에게 갑니다. 울산 지금 수비 상당히 연구합니다. 조해찬 선수가 과감한 돌파 시도를 했지만 포천이 막아냈고 이번엔 파울까지 언어냈습니다. 조해찬 선수를 비롯해서 박진포 선수 박동혁 민훈기 등 울산 시민의 많은 선수들이 K3 리그에서 보기 힘든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통 K3 리그에선 단연 계약을 많이 체결하지 않고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데 울산 시민에서 이러한 K3 리그에게 귀감이 되는 또 설레기를 K3 리그에서 찾기 힘든 단연 계약들을 많이 맺으면서 상당히 상당히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뒤에서의 패스 약간 위험했고 이명근 선수도 급하게 걷어내는 이라 약간 부정확 했습니다. 구정욱 선수 뒤까지 내려와줬고 후방으로 볼을 돌립니다. 어쨌든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나름 고무적인 것이 구정욱 선수가 볼을 만지는 횟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현경 선수도 방금 저렇게 위협적으로 계속해서 볼다툼을 해주고 있고 결국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울산 시민 공격이 키가 아닐까 자 앞에서 지금은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포천시민의 캡틴 김태은 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중원에서 탈압박을 했다면 상당히 공간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역습 기회를 차단했다 라는 주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올려준 볼 계속해서 걷어내는 포천 자 탈압박을 해냅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조안 선수 교체 투입되고 상당히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강하게 충돌해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서 김재현 선수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조안 선수 계속해서 파우를 얻어내면서 포천시민의 역습을 현재까지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커 카드로 들어와서 후반전에 이렇게 잘해준다면 감독 감독 입장에선 기쁠 수밖에 없죠. 멀리 찾습니다. 붙여주는 볼 울산시민이 걷어냈습니다. 민운 기가 걷어냈고 네 지금은 선수 한 명이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신발끈은 또 묶어줘야죠. 김동률 선수를 비춰주는 카메라입니다. 김동률 선수 과연 또 추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포천시민의 귀중한 선제골을 득점했던 김동률 선수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지금까지는 쏠리고 있고요. 박재훈이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손을 높이 들고 올려주었습니다. 걷어냈습니다. 공은 포천시민에게 오른쪽을 봤습니다. 다시 올려줄 수 있습니다. 크로스 울산 한 번 더 걷어냅니다. 계속해서 세컨볼 포천이 따고 있고요. 공중볼 공중볼의 행방은 지금은 잘 버텼던 울산의 수비 노상민이 버텨냈고 터치 좋습니다. 여기서 아 이렇게 볼을 오 예예예 지금은 포천시민이 프리킥을 방해를 했어요. 울산이 조금이라도 볼을 끄는 움직임이 있다면 포천시민이 두세 명이 에어쌓고 여차하면 파울로 이렇게 끊기 때문에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빠른 템포에 원터치 패스를 이용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민훈기 선수의 패스미스가 있었습니다. 민훈기 선수 오늘 레프트백으로 출전했고요. 포천시민 축구단 포천시민 축구단 김동률 선수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슈팅한 것을 2선1 골키퍼가 막았지만 그 세컨드 볼을 김동률이 따라가면서 빈골문에 호쾌하게 집어넣으면서 포천시민 축구단이 현재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 어느새 벌써 72분이 흘렀습니다. 박동혁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높게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아 지금도 이현경 선수를 노렸던 프리킥인데 이현경 선수 역시 공중볼 다툼에 혼자서는 어느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경험치를 충분히 쌓으면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이현경 선수 세컨볼 간만에 울산시민이 가져갔습니다. 오른쪽에서의 공격전개 원터치 패스 아 앞으로주는 패스 지금 이현경의 파울이 선어됐습니다. 아 부심에게 항의를 조금 하는 모습 선수진은 이 경기를 뛰다 보면 아무래도 이 경기 도중에 흥분하는 상황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해봤던 이영경 하지만 포천시민의 프리킥이 선언됐고 멀리서 이명근 골키퍼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세컨볼 다시 한 번 치료하지만 포천시민이 따냈습니다. 자 조안 하지만 볼을 아 그대로 슈팅 김영준 김영준 선수 김영준 선수 김영준 선수 어떤 위치에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가리지 않고 저렇게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득점 감각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준 선수는 포천시민에서 가장 주목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제이미 바디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선수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면서 넘어져 있는데요. 아 어떤 상황일까요? 네 김태은 선수가 등을 잡고 있습니다. 등 허리 쪽에 부상인가요? 오늘 계속해서 포천의 철벽수비진을 이끌어둔 김태은 아 지금은 이형경 선수와 엉키면서 등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잘 일어났고 이형경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준 선수 얘기를 해드리자면 메탄고 이 수원 삼성 에 그런 전신인 메탄고등학교에 상당히 촉망받는 유망주였는데 어 장기 보상을 당하고 독립구단에서 몸을 키우다가 K3리그 포천시민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어드벤티지 선언됐습니다. 오른쪽에서 간만에 울산의 기회 넘어졌는데요. 아 지금은 오히려 울산시민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울산시민 후반전에 상당히 강력한 좋은 기회를 얻었었는데 지금도 과감한 돌파에서 이어졌습니다만 오히려 주심은 울산시민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포천의 선수진이 뭔가 주심에게 단체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울산시민에서 한 명이 넘어졌거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지만 오히려 포천시민이 파울을 당했다고 이혁재 주심은 선언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돌파가 있어야 울산시민이 동점골 그리고 동점골을 넘어 역전골까지 바랄 수 있을 텐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강력한 수비를 보여주는 포천시민. 자 볼다툼 계속해서 치열합니다. 양팀 선수들 77분이 지나는 상황에서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말 대단한 정신력과 이번 시즌 2승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선수들을 이렇게 열심히 뛰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영경을 노렸고 이영경 가슴 트래핑 이후에 자 띄워줬습니다. 어 지금 네 어 지금 벗어났습니다. 아 수비수와 골키퍼 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고요. 구종욱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양팀 선수가 밀었고 구종욱이 발을 갖다 댔습니다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 키퍼와 수비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결정적인 기회가 있던 울산시민 하지만 구종욱이 살리진 못했습니다. 코너킥 상황 직접 올렸습니다. 헤러 걷어냈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바로 올렸습니다. 헤링경 박스 밖으로 하지만 볼은 울산시민에게 후방 골키퍼에게 공을 주면서 울산시민도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울산시민 일단 한 골이 간절한 상황이고 포천시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 골만으로는 자 떨궈졌고 걷어냈습니다. 헤링경 합사원 포천이 이겼습니다. 계속되는 울산의 공격 포천시민도 추가 골을 넣으면서 2대0이 돼야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습 상황을 계속해서 염두해야겠고 울산시민은 빠른 동점 골이 필요한데요. 박동혁 선수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진영에서 볼을 놓칠 뻔 했고 멀리 차지 않고 다시 한 번 뒤를 봅니다. 포천시민이 다시 한 번 내려섰기 때문에 일단은 볼을 돌리고 있는 울산시민 축구단 정규 시간은 약 10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 계속해서 전방 압박은 이어집니다. 양팀 선수들 지칠 줄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들 보면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열한 볼다툼 구종욱이 이겨냈고 구종욱이 뒤쪽을 봤습니다. 어쨌든 울산시민에서는 구종욱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간이 오른쪽에 생겼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크로스 수비수 맞고 지금은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울산시민 계속해서 어쨌든 결정적인 기회를 한두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민의 선수가 넘어졌다가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또 몸을 사리지 않은 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크로스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80분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로 오늘 이규로 선수도 베테랑으로서 측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오른쪽을 본공 울산시민 아 패스가 부정확했고 오히려 포천의 역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볼 살렸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조안 계속해서 활발한 모습 보여준 조안 뒤쪽을 받고 조안 조안 받고 자 지금 1대1 상황 2 될 뻔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준 선수의 터치 미스 수비수에 맞고 한번 굴절이 됐기 때문에 완벽한 터치를 가져가기엔 조금 힘들었고 결국은 김영준 선수의 터치가 길게 가게 됐습니다. 왼쪽을 봤습니다. 민훈기 조금 더 띄워져야 하는 울산시민의 선수단 동점골을 위해서 힘을 내고 있고 포천시민 축구단은 끝까지 막으면서 호시탐탐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볼을 달고 갑니다. 박동혁 박동혁 이렇게 센터백으로 내려왔고요. 후반부터는 또 유사시 아 네 지금 원터치 패스 걸렸고 계속해서 하지만 볼은 포천시민이 역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크게 봤습니다. 연결될 수 있을지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이광재 하지만 민훈기가 걷어냈습니다. 민훈기가 아니었죠? 네 우선 볼이 나갔다는 판정 아 지금 이광재 선수가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포천시민 선수단이 오늘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리 쪽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울산시민 선수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을 하기도 했었는데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팀 선수들 경기 끝날 때까지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광재 선수는 터치라인 바로 밖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기는 재개됩니다. 포천 공을 잡지 못 하면서 울산시민 골킥 골킥 입니다. 박동혁 선수가 후반에는 이렇게 센터백으로 내려갔고요. 또 급해진다면 박동혁 선수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차에서 후반 막판이 된다면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경을 또 겨냥했고 구정우 아 네 포천시민 계속해서 수비 집중력 잃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스를 올려 줬습니다. 이영경 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포천시민 오늘 크로스를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3번에 김동윤 선수 노영훈 선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23번 노영훈 선수가 포천시민에 들어오게 됐고 아 지금 포천시민 한 명이 더 누웠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경기는 네 울산시민 선수들도 지금은 김영준 선수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선수들이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선수는 일어났고 포천시민이 뒤쪽으로 공을 전달해 줬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는 것 그리고 페어플레이도 상당히 축구계에서는 중요하겠죠. 자 앞쪽을 봤습니다만 걸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구중욱 쪽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중욱과 이영경에게 붙이는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는 울산시민 하지만 포천시민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조해찬이 받아서 오른쪽으로 포천은 지치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태클로 터치랑 밖으로 나갔고 노상민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조해찬에게 울산시민 일단 필요한 건 한골입니다. 한골만 들어가게 되면 동점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포천시민도 단단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쪽을 받고 구정욱이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선수진이 따라갔지만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이영경에게 붙이는 시도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꽤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공격 패턴 역시 필요한 울산시민 계속해서 측면 그리고 중원에서 정말 볼다툼이 치열합니다. 제가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치열합니다. 양팀 총합쳐서 6,7명 되는 선수들이 볼 하나를 탈취하기 위해서 중원에서 정말 이렇게부터 전방 압박 정말 치열합니다. 비록 슈팅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치열함에서 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경기 어느덧 정규 시간도 5분 이하로 넘어갑니다. 87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계 그리고 포천시민이 1대0으로 홈팀 울산시민에게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연경을 노렸고 이연경 일단은 버텨냈습니다. 뒤쪽에서 또다시 3명이 달라붙어요. 자 조회찬 선수도 계속해서 볼을 잘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 볼을 이어가기에 성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천시민의 이런 끈적한 전방 압박이 계속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만근 감독이 상당히 준비를 잘 해온 부분인 것 같고요. 멀리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이연경 쪽을 봤지만 이연경 쪽에도 4,5명 선수가 있습니다. 멀리 걷어냈고 울산시민 다시 한번 공격을 재조립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멀리 붙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연경 쪽 세컨드 볼 포천이 따냈고 멀리 걷어냈습니다. 경기 종료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도 김재현 선수가 다시 한번 붙입니다. 끈질기게 이연경 쪽을 받고 구종욱 에게 왔고 오른쪽에서 걷어냈고 아 지금 슛 골 통점 골 통점 골을 따내는 것은 16번의 울산의 이현성 이었습니다. 울산의 이현성 교체 투입되면서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맞은 공 이었성 이었성이 이번에도 세컨볼에서 집중력을 이어갔습니다. 박동혁 선수가 골문 아래서 계속해서 수비진을 분산시켰고 이현성 선수에게 간 공 골키퍼를 맞고 튀어나온 공 이현성 선수가 놓치질 않았습니다. 윤균상 선수 윤균상 감독은 기쁠 수밖에 없겠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이 적중됐기 때문에 1대1 울산시민이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울산시민 결국은 꾸준히 이 앞쪽으로 붙인 만큼 결과를 마침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약 3분의 시간 동안 어떤 팀이 결승골을 넣게 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붙여졌고 울산시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구중욱 왼쪽으로 졌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역전 그리고 역전은 캡틴 조예찬이 만들었습니다. 울산시민 88분 동안 내내 끌려가다가 울산시민 3분 만에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서 구중욱에게 볼이 갔고 왼쪽을 받고 조예찬이 슈팅 왼쪽 니어포스트를 견행했습니다. 2대2 울산시민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도 울산시민의 홈 불패슈나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천시민 입장에서는 88분 내내 계속해서 리드를 이어나갔고 잘 풀어나갔습니다만 울산시민 막판의 집중력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2대2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포천시민이 88분 동안 정말 견고하게 틀어막았지만 2분의 시간 동안 무려 2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따라가야 하는 쪽은 포천시민 2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골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세컨볼 슈팅 막았습니다. 2대2 동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2선1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용준 선수의 슈팅으로 보였는데요. 결정적인 슈팅을 2선1이 막았습니다. 자 후반 막판 정말 양팀 선수들 대단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펀칭! 세컨볼 포천이 따냈고 아직 포천도 기회가 있습니다. 크로스 올려준 공 조금 길었고 2선1이 막았습니다. 2선1 정말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포천시민이 동점을 만들 수 있던 절호의 기회를 2선1이 선방 했습니다. 네 울산시민 팬들 중에 혹시 88분까지 보다가 TV를 끄신 분이 있다면 상당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 2분 만에 이렇게 경기가 바뀝니다. 이게 축구입니다. 포천시민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일단 후방에서 포천이 기회를 잡았 공을 잡았고 포천도 결국은 붙여주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길게 갔습니다. 2선1 키퍼가 공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씁니다. 이제 시간은 울산시민의 편이죠. 멀리 차냈습니다. 아 지금은 클리어링 미스 자 어떻게 될지 걷어냈습니다. 포천시민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2번에 김태은 선수 얼굴 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영경과의 충돌이었던 것 같은데 이영경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볼 경합을 많이 하다 보니 수비진들과 정말 충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은 마지막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윤 선수가 투입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교체 투입 김동윤 선수 중앙미대 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97년생의 선수 들어왔습니다. 울산시민에게 공이 다시 한 번 주어집니다. 충분히 시간을 써야겠죠? 자 뺏기지 않습니다. 쉴 쌀이 포천 빼서 내고 가야 할 텐데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이 경기 46분까지 김동윤이 득점으로 앞서갔지만 88분과 90분 이현성과 조해찬의 골이 나오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이 2대1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러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은 드디어 리그 2승의 고지를 밟게 됐고 홈에서의 불패신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포천시민축구단 88분까지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끈적끈적한 축구를 통해서 계속 앞서갔지만 후반 막판 뒷심 부족을 보여주면서 포천에게는 아쉬운 2대1 역전패가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 후반 90분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는 양팀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축구의 세계는 내곡합니다. 결국 승자는 단 한 팀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이 2대1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의 2대1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 캐스터 유채웅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채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